하와이유 혜지입니다 자 정말 오래 기다린 게임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쿠키런 킹덤 제가 쿠키런은 안 해봤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쿠키 워즈를 즐겼었잖아요 쿠키런 킹덤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멀고 먼 옛날 철과 불과 혼돈의 시대에 열기가 가라앉고 마녀들이 구워낸 달콤하고 바삭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가득하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고 고결한 소울잼을 지닌 다섯 쿠키들의 등장은 마치 구원과도 같았다 얘네들이 약간 저저 쿠키들인가? 쿠키방들인거죠? 얘네가 찬란했던 시절도 잠시 어둠을 자체하는 자의 등장으로 온 땅에 혼돈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에 평화를 수호하는 다섯 쿠키들이 마침내 일어서고 해질녘의 어느 날 드디어 쿠키들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다 쿠키 왕국을 지키기 위한ala 최후의 전투 쿠키 왕국을 지키기 위한 쿠키 얻은 최초로 이렇게 싹 다 성우가 들어갔어요 쿠키런 좋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튜토리얼 시작합니다 키를 둘러서 케이크 들개를 공격하시면 어둠마녀 쿠키 얘가 딱 봐도 보스 느낌이죠? 자 보스전 아 저는 근데 그 시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약간 키들의 긴 모습밖에 안 보여가지고 좀 앞모습도 보고싶은데 우와우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스킬 맞고 싶 vain 압도가 됐다 방어력 증가 두 번째가 힐러인가 힐 힐 힐 힐 힐! 누가 힐러지 세번째가 힐러가시죠? 어 맞네 야 이거 튜토리어로도 화려하네 간만에 또 신차게임하니까 뭔가 약간 설레는 고런 느낌이 있네요 모발신작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거라 오 애니메이션까지 펄 어두 마누쿠키가 뭔가 다 가져가는데요? 해심성 왠지 어떻게든가 뒷ater 대신 희생겠다 nenhuma 뭔가? 아아 뭔가 쿠키들을 상징하는 보석들이 다 깨졌어요 자! 이제 그 쿠키가 등장할 때가 왔어요 나와라! 영감한 쿠키여!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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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계속 쫓아오는 거야! 쿠키한테 목소리가 생겼다 드디어 도도도도도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넵슈?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싸워야 해! 스킬! 발착이구만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목들을 잡아나가면서 진행되는 게임 스타일이고요 떨어졌네? 어? 일어나세요 여기 어디있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일어나세요 와 근데 이게 보통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성우 많이 안 넣거든요? 확실히 요번에 좀 신경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이제 문화적인 쿠키 왕국을 제가 이제 재건을 하는 거군요 왕국 이름은 엠보싱 휴지로 간다 엠보싱이 뭐야?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엠보싱 왕국을 저 휴지가 이제 재건을 해야 합니다 왕은 누구지? 왕은 당연히 나지 쿠키 하우스를 짓고 쿠키다 쿠키 하우스 한 개 설치 쿠키랑 킹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왕국 꾸미기도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쿠키 하우스 꺼낸다 아 재밌겠는데? 간만에 좀 재밌는 게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튜토리움만 하고 있는데도 느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 영토 확장 아 싸워가지고 왕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느낌이군요 아 빨리 뽑기하고 싶다 격하게 뽑기하고 싶다 자 일단 용감쿠키가 먼저 스틸로 밀어 찍고 뒤에서 마법사가 비비비비비 긁어주면서 계속 칩니다 내리 찍어 적절하게 스킬을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네요 마법 써주고 긁어주면서 밀어주고 이거 조금 쎄다 에라 싸코킥 그렇지 깔끔했다이 쿠키커터구나 쿠키커터? 아 드디어 나왔네요 딱 가도 저게 음 2건를 사용ioned 이게 사실상 메인 컨텐츠 아니냐? 고급쿠키뽑기 1회 뽑기 오 field 느낌이 보화하니까 여기에서 그 리세마라라고 하죠 여기선 그거 나오나? 강나오나 제발 에엘! 아마 이거 처음 할 때는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오 야 근데 뭔가 뽑기 등장시는 화려하네 매운맛? 에피! 칠리맛 쿠키 암살자 계열 쿠키 같은데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모르겠다 나는 칠리맛 쿠키는 처음부터 다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상점에서 보면은 스페셜 쿠키 쿠키 10개? 바로 현지 때릴까? 제 돈이 살살 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드네요 어째? 우선은 스페셜 쿠키 요거부터 합시다 바로 바로 현지가 와 쿠키 갑니다 오 예 마녀가 아주 맛있게 쿠키 반죽 해주고 펼친 다음에 쿠키 커터 찍어? 얌 맛있게 구워져라 이게 전설은 각오해라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감초맛 쿠키 더블컵맛 쿠키 다음은 누구야? 영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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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뽑기 이게 끝이야? 새로운 쿠키는요? 아니 본격적인 현질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요거까지만 딱 한번 해보자고요 그치 이런 게임은 일단 뽑기부터 해야지 이게 메인 컨텐츠인데 사실 전설 한번 뽑고 싶습니다 진짜 예? 나와라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전설 전설 전설은 항상 옳아요 구워라 구워라 마구 마구 구워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데요 이건 제가 드리는 잔입니다. 어 힐러네. 힐러 좋아. 힐러 하나 필요했어. 다음은 누구신가요? 이게 뽑기 10회 하면 딱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 새로운 쿠키 얻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마지막 10회 뽑기 한 번만 더 해보자. 얍! 마녀의 모습이 순간 좀 이상했다 약간? 제발 아 전설은 좀 다음 시간에 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어들로 한 번 딱 채웁시다. 자! 뺏긴 왕관 찾으러 가보자! 스킬 긁어주고 그 다음에 마범사 쿠키 써주고 피가 모자르다 싶을 땐 힐을 써주고 그렇지 뒤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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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출연! 보스 출연! 폭탄! 폭탄 받아라! 끝! 어 이건 뭐야? 코인이 엄청 많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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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물약 먹구여 먹구여 긁어준 다음에 따라라라라라라 어 세신 공격! 아 얘는 좀 단일 공격이 센 느낌이구나 범위 공격은 흑마법사 쿠키가 써주고 뒤에서 폭탄 소화 킬러 달아주고 예예예예예예예 그거 그거 마법사 찔러주고 확실히 에픽계열 쿠키들 좋네요 이거 나중에 그러면은 전설쿠키는 얼마나 잘나고? 포스타드 3세만 쿠키? 얘는 그 스테이지 게임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쿠키인가 보구나 스네 꾸야 또 도망가? 목소리 커요 자 일단 클리어 했고 헐스터드 3세막 쿠키 회복형 스테이지 클리어 하면서 각각의 또 새로운 쿠키들을 얻고 얘네들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왕국을 점점 넓혀서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거든요 나뭇곤의 집? 오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게임이구만 야 그러면은 이거 위치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야겠네 얘는 여기다가 지을게요 건설 아 그리고 우편함에 가보시면은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보상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2500 크리스탈도 주네 제2등인데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퀴런 킹덤 오픈이 돼서 바로 한 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잠깐 해봤는데 느낌 나쁘지 않거든요 간만에 모바일 게임 재밌는 거 나온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현질 대 후구 파티 한 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한 번 싹 질러봐야겠어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에 알람 버튼까지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다음 시간에는 어 좀 더 좋은 쿠키들을 한 번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짜고렘들 슈바 자